잠깐만 너희 종류 다르잖아 왜 같은 척하고 붙어있어? 어? 어어? 어어? 어떻게 된 거야? 야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거 취소 이 소개팅 취소 야 안되겠다 오렌지 아네모네과 너희는 우정팅 해야겠다 너희는 소개팅 없어 우정팅이야 이제부터 과 친목부터 하고 과팅을 나가야지 어디 과 친구들도 모르면서 과팅을 나가 얘네들은 웃긴 놈들이야 쪼꼬쪼꼬쪼꼬쪼꼬 빨간 출립을 여기 일단 다 심고 나중에 옮겨야겠다 짝수 맞춰 아 아아 어어? 뭐가 들어온 거야? 아 빨래줄? 이 정도는 예쁘니까 좀 봐줄만이 근데 어 들린다 또 들린다 어? 어? 어떡하지? 난 하던 걸 마저 해야 될까 아니면 풍선을 잡으러 가야 될까? 아 잠깐만 이것만 이것만 하고 야 으아 으아 너무 바빠 일단 이거 밀어 풍선 찾아 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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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으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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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풍선 있단 말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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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긴다 쫓겨 시간에 쫓긴다 동물의 숲에 쫓기고 새총은 그냥 두개 만들까? 그냥 쌍권총처럼 새총 두개 만들고 한쪽은 한쪽 쏘고 반대쪽은 반대 쏘고 아 그냥 트윈배럴 트윈배럴 새총을 만들까? 아니 그냥 샷건을 만들자 실총을 만들자 잡을게 한두리 아니니 뭔 야 나비도 왜이렇게 많아 여기 뭐 날인가? 점토네 하나 아까 어디갔지? 여기 어디서 선거 같은데? 여깄다 하늘을 나는 달걀 플라잉 에그 어 꽃 꽃 박살내버렸네 괜찮아 또 잘할거야 그런거 같네 꽃게 팔하나 뜯어놓고 괜찮아 또 잘할거야 뭐 맞는말이긴 하지만 여기다 튤립 야 튤립 왜 여기있어 얘 야 넌 넌 얘네랑 하는거 아니야 너 상대랑 해야지 잠깐만 잠깐 들린다 들린다 아 잠깐 얘 여기 아니야 둘이 위치 바꿔 넌 얘랑 해 넌 얘랑하고 아 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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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풍선 따러가야돼 으아 으아 너무 바빠 풍선 어딨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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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이게 거의 매 1분마다 오네 1분도 아니다 한 30초마다 떠다닌다 하긴 그래야 이 알이 수급이 되겠구나 아이고 매에 바빠 일단 심어 일단 심어 일단 심어 아 튤립이잖아 아이고 아이고 으아 으아 힐링해야돼 으아 나 힐링해야돼 이러려고 이렇게 행긴거 아니야 어? 잠깐 튤립 안돼 이러면 얘네 번식 못해 나처럼 번식 못해 딱 붙지마 좀 떨어져서 튤립도 어딨지? 뚜루뚜뚜뚜뚜뚜 뚜루뚜뚜뚜 아 튤립 저거밖에 없네 뚜뚜뚜뚜뚜뚜뚜뚜 저거 아니야? 종류 달라 게다가 종류까지 달라 펜지구나 얘는 근데 여기 있는거 안에 모네인가? 얘가 안에 모네 쟤는 펜지 근데 나 펜지 없어 빨간 튤립? 빨간 튤립 어? 그러면 펜지를 저기 파란 펜지 옆에 심어주자 이색 펜지랑 좋아하겠지? 여기 심어주자 아 튤립 말고 펜지 이러면 지들끼리 교배하겠지? 그리고 왔다가 그냥 일열로 있는김에 아 튤립이었지 참 어 잠깐만 여기 오렌지 야야야야 3대3 미팅 미팅 3개상 소개팅 가자 3대3 소개팅 어 잠깐만 얘도 펜지잖아 다 다 다 다 단체팅 단체과팅 가자 펜지 펜지야 너희도 짝끼리 놀고 그래야지 왜 같은 애들끼리만 있어 다른 색 애들이랑 놀고 그래야 번식을 하지 번식해 돼지들아 번식해 팬지들아 오렌지 오렌지과 오렌지과 그리고 여기 빨간 빨간과 빨간색 여기는 경제학과고 오렌지는 생명과학과야 너희끼리 과팅 해 이쁘게 2대2도 모아놨어 악악악악 죽순 넌 아니야 중어 중문 너는 아니야 중문과는 너희끼리 있고 아 아니야 야 그만해 야 너는 중국과에서 소개팅 하란 말이야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는 경제학과랑 경제학과랑 생명과학과 소개팅이야 경제학과가 여촌가? 남촌가? 생명과학은 여자 비율 많대요 은근히 그리고 얘네들은 얘네들은 그 1인 1인 전공 아네모네구나 아네모네 펜지 얘네들은 1인 전공과 왜냐면 특별한 애들이거든 밑에들은 얘네들은 처음보는 애들인데 아 얘네들은 다른 대학교다 다른 대학생들이었다 아네모네 펜지 빨팬 일단 심자 그러면 알아서 근처에 자라겠지? 아니 아네모네가 문제네 아네모네가 그거네 잘 못 어울리는 과였네 오렌지 아네모네는 미안한데 둘 데가 없다 야 너넨 좀 부류 너희 너희 과 그 그거 맞았어 펜지 맞았어 폭탄 제거 됐어 아쉽게도 보관해놓고 아 스트레칭하는거 봐 잡초를 줄 순 없지 꽃 하나 줄까? 이거 나 쓸다리 없거든 그랭 아 좀 정리가 됐다 좀 좀 그 교통정리가 됐다 꽈팅 자리 주선하고 잠깐만 너희 종류 다르잖아 왜 같은 척하고 붙어있어?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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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야 야 어떻게 된거야 야 이거 취소 이 소개팅 취소 야 안되겠다 오렌지 아네모네과 너희는 우정팅 해야겠다 너희는 소개팅 없어 우정팅이야 이제부터 친구들끼리 꽈친목부터 도지고와 꽈친목부터 하고 꽈팅을 나가야지 어디 꽈친구들도 모르면서 꽈팅을 나가 얘네들은 웃긴 놈들이야 빨간출립 둘이 남는데 얘넨 펜지고 빨간출립이랑 꽈팅할 애들 있니? 아 없다 야 끝 오늘 끝 오늘 끝났다 미안하지만 팔아버려야지 꽃이라서 이뻐해줬더니 공간만 차지하고 말이야 아 비싼가? 제비나베 2,500벨? 역시 비싸 역시 이뻐 이쁜 곤충들이 값도 비싸다 나뭇잎 나뭇잎 벚꽃잎 아? 봤는데 지금 나무에 가려져서 안 보이나? 아 잡잡해 아악 나무를 너무 많이 치면 죄였어 야 빽빽한거 봐 너무 풍성하다 이거 언제 다 옮기지? 그래도 다 솎아내기 해야될텐데 아 노을 어 풍선 풍선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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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눈 돌아간다 풍선에 눈 돌아간다 야 야 야 어떤 놈이 빨래였다 설치했어 누구야? 야 누가 길을 찾아나잖아 하아 참 나 이거 누군지 몰라도 민폐구만 동네 민폐야 야 꽃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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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잎이 꽃잎이 꽃잎이라는 이름 꼭 한 명씩 있지 않아요? 초중고태 야 꽃 야 야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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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비싼거다 꽃잎이란 이름 있는 친구들이 유독 있어 한 한 학년에 한 명씩? 아 DIY 아 뭐야 아 이따 이거 빨래치워 어떤 놈이야 여기다가 빨래를 길을 딱 막아놓고 어쭈 어쭈 통행 못다니게 막아놨어 아 아 맘에 안들어 아주 아주 맘에 안들어 이걸 좀 밀자 모든 물질이 우릴 방해하고 있어 여기 통행하는 모든걸 방해하고 있어 이러면 되겠디? 아 된다 아 된다 아 됐다 후 좀 시원해졌네 잠깐만 일단 일단 뭐야 마일리지 하나 깼고 주민이랑 대화해야돼 야 아무나 대화좀 하자 마일리지를 위해서 마일리지를 위한 대화를 좀 하자 그 그 그 친구 대 친구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아 미란다 맛이네 오렌지 미란다 굿 귀염의 설정지 나 진짜 너무 귀여워서 똘망똘망하게 나 보고있는거봐요 마시는 모션은 정확히 구현되진 않았네 와 창밖 본다 와 미친 진짜 세상 졸귀 펭귄 이것보다 귀여운 펭귄 없다 아 하나 있으면 윌리스와 그로미 데크 펭귄인가? 뭐 줄까? 야 이거 4천원짜리인데 줄게 2천5백원인가? 4천원인가? 너무 귀여워 자취생활 힐링포인트 이거 좀 좋아요 저도 자취하는데 애완동물 같은 걸 키우고 싶어 근데 책임 가져야 될 책임이 많아서 당장은 못하죠 완전 내가 프리맨이 되면 키우겠는데 지금은 안돼 지금은 동물에게 상처만 줄 뿐이야 어라? 나 노린제 잡아줘야되는데 노린제 퀘스트 하나 있었는데 언제 깨져 이거? 어 뭐 만들어 친구 뭐 만들어? 튤립 깜짝 상자? 일단 얘기 좀 하자 어 야 소변기 야 잠깐 너네 집에서 소변기 봤거든? 저기서 하면 되나? 넌 저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룩나비 줄게 잡초를 줄 순 없잖아 만약에 이게 스타주밸리였으면 맘에 안 주는 거 줬으면 맘에 안 드는 거 줬으면 호감도 줄었을 텐데 선물 주고 선물 주고 욕 들어 선물까지 사줬는데 욕 들을 수 욕 듣게 돼요 스타주밸리였으면 하긴 누가 나한테 잡초 줬으면 마냥 좋아할 순 없을 것 같긴 해 니네 집 정원이 제일 이쁘다 질투 나는데 좀 헤쳐야겠어 슈거 앤 밀크 어 진짜 티세트야 빨래 건조봉 이거 아까 옆에 있었던 거 아니야? 그거보다 조금 고급인가? 이건 왜 안 돌아가니? 왜 안 돌려 아 아 이건 빨래 건조봉이구나 저 옆에 있는 거 빨래 건조대고 사소한 차이가 있네 구성물도 좀 다르고 근데 여기 있어도 좀 이뻐서 납작하니 이뻐서 괜찮다 그리고 아예 여기는 밥집으로 하자 그러기엔 미안한데 이 나무를 옮겨야겠어 슈거 밀크 이걸 옮기자 배버리긴 위험하니까 옮기자 잡 들고 오렌지 하나 먹고 아 오렌지 봐봐 좋아 됐어 아 저기 보이니까 화나고 이쁘네 거북이 물어 물어 웨잉 저 거북이가 한 200년 정도 자라면 나중에 두 발로 쏘고 등껍질이 몸에 동화돼서 고질라가 되겠죠? 그때까지 월찌개 키울게요 그때까지 잘 키울게요 제가 책임지고 흠 딱히 지을 데도 없다 나무를 더 이상 한 여기다 하나 정도? 국민체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다 지을 수 없나 혹시? 아 되네 뽀용 좋았어